네, NH 콕뱅크와 함께하는 2021 아프리카TV BJ대상 최고의 콘텐츠 게임 부문 수상자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거 뚝배기, 뚝배기 조심! 뚝배기! 김진솔! 봤습니다. 마이티비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봤어요. 아악! 마이티비야! 맨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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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뒤! 피갚고 피갚고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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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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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최고의 콘텐츠상 게임 부문 수상자는 최군님, 주식회사 중계진 그리고 항상 김성태입니다 모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태님의 대리 수상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최군님 박사장님을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태형이 사정상 참가를 못해서 대신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봐주시는 성박이 성순이 형님 누나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고마우신 BJ 분들이 맞는데 추후에 개인 방송을 켜서 말씀드린다 하네요 그리고 또 특히 BJ 중에 감사한 이예준 씨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모두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상 수상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NH 콕뱅크와 함께하는 2021 아프리카TV BJ 대상 인기 게임 BJ 배틀그라운드 부문 대상 수상자는 항상 김성태 선수입니다 NH 콕뱅크와 함께하는 2021년 아프리카TV BJ 대상 김성태 님을 대리해서 박사장님께서 오늘 대리 수상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님도 대리 수상자로 박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사랑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태 오빠한테 전화 한 번 하고 우리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또 전화 한 통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전화 받으시려나? 응 받으시려나? 딱 5초 뒤에 끌게 5 4 3 2 1 0 띡 주무실 수도 있어 이걸 내가 외모가 있나 이러면서 아 뭘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너 혹시 뭐 손톱 오빠 잘못한 거 없나 어? 받았어 어 오빠 아니 저기요 어 어? 여기 왜 제 전화는 안 받으세요? 네 평소에 연락 안 하잖아 옛날에 연락하는 거야 어 진짜 너무해 내가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는데 지랄하고 있는데 아 뭔 소리야 어? 카톡도 보내는데 아 안 보내잖아 연락 하나씩 보냈는데 아 우리 성태 오빠 대상 축하해 어 고맙네 또 메리 크리스마스고 뭐하고 있어? 우리 이제 방송하고 있어 어디서? 집에서 우리 집에서 둘이 있어 둘이 죽겠다고요? 죽겠다고요? 죽겠다 양반은 또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건강 챙기고 안녕 아 아 뭐 수상소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수상소감 좀 아 뭐라고 아니 수상소감 뭐 준비 안 하.. 팬 분들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4년 연속 대상 2년 연속 컨텐츠상 너무 감사합니다 팬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방송 켜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혜연이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미안해 하네요 혜연이랑 뜨뜨도 다행히 느다형이랑 소룡이도 괜찮다고 하네요 시상식 투표기간에도 장기후방이었는데 투표를 너무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일 방송 켜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세요 굿لا 이 홈 끝 이 홈과